바빌로니안 탈모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글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서 다룰 탈모드의 간략한 기원은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인용을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히브리 문헌에 정통한 권위자들의 도움 없이 단 하나의 주장도 내려하지 않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교의 역사에서 잘 증명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제에 관한 수많은 저술 중에서 선택했고 여러분은 우리가 선택한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션의 뉴스는 매우 오래전에 유래하였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바시대 이래로 존재했던 유대아카데미의 학생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고대에는 학문적 가르침의 본질을 간단하게 기록했고 쉬운 관용고로 남겨 기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것들의 광범위함 설명을 주석의 형태로 덧붙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미션의 뉴스의 주제는 당시 종교적, 민사적 업무를 볼 때 사용한 관습법이나 법규였습니다. 안식일, 기도, 정교록은 경건, 허용음식, 금지음식, 노예제도에 관한 논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빚을 지는 행위와 체벌하는 행위는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었으며 유대공동체 법집행에서 이들을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논의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의 미슈네우스를 필사해서 후대에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유명사 라삐라고 하면 라삐어허다를 말합니다. 그는 미슈네우스를 적절히 배치하기 위해 칼리지에 있는 미슈네우스를 모읍니다. 라삐어허다는 종자, 잔치, 여성, 피해, 희생, 정결함으로 나누었고 이 문서가 거룩하다고 선포합니다. 라삐어허다는 미슈네우스 중 일부에는 손대지 않았으며 원래의 형태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간단하게나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형태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의 시대에 이미 관습들이 바뀌었고 새로운 형태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라삐어허다는 이것들을 최종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국가법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는 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미슈네우스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라삐어허다가 스스로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없거나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곳에서는 자신의 결정 없이 저자의 전체 정보와 결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것들에도 속하지 않는 것에서는 그는 아무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고 에이오림 즉 인명의 선생님들이 말함 이라고 적었습니다. 라삐는 미슈네우스의 배열에서 그의 모든 동시대의 사람들의 수능과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결론이 그의 결론과 달랐으며 일부는 심지어 자신의 견해에 따라 미슈네우스를 배열했습니다. 그러나 라삐어허다는 우월하였으며 영향력도 있었고 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진압하였고 모스의 율반만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라삐어허다의 제자들은 그의 의도가 불화를 막는 것이며 그의 유일한 목적이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의 가르침이 국가의 법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를 지지했습니다. 많은 미슈네우스는 라삐어허다에게 거절당하고 파괴되었지만 그가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지는 못했고 라삐어허다는 그의 관할권 밖의 칼리지에서 미슈네우스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몇몇의 미슈네우스는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고 일부는 그의 영토의 바로 안에서 비밀리에 보존되어 있었고 그가 죽은 후 즉시 빛을 봅니다. 하지만 라삐어허의 제자들은 모세의 법에 근접하는을 의미하는 미슈네라는 이름을 써가면서까지는 위험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나중에 추가된 것 혹은 단순히 핵심이 아닌 추가적인 것을 의미하는 토스프토스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외부인을 의미하는 보라도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는 학문적이지 않으며 부체적인 어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라삐가 죽은 후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고 라삐의 미슈네우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정도로 위협했습니다. 라삐의 제자들의 라삐의 미슈네우스를 영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을 다시 조직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성격의 칼리지들은 바빌로네는 레이브와 사모엘이 있었으며 팔레스타인에는 라비자나이 와 라비주와난이 있었습니다. 이 칼리지들은 라삐의 미슈네우스를 대중들에게 크게 존경받았던 라비하이와 라비오시아의 가르침이 반영된 보랩도스의 가르침과 함께 설명하여 이들과 조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뜻대로 라비의 미슈네우스는 보라이터의 본문과 함께 줄인 형태로 보완되거나 반대의견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라이터와 조화를 이루거나 새로운 상황들과 이로 인해 변화된 관습으로 인해 당초 라비가 변화시켰던 미슈네우스의 결론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적에 맞는 다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글을 새로운 미슈너를 라비의 본문에 삽입했습니다. 라비의 미슈넛 또는 보랩도스와 토세프타에서 언급된 선생님들은 지도자, 교수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복수 표현으로는 터네임, 단수 표현으로는 터나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칼리지의 가르침은 신봉자들을 가졌고 전통법이 되었으며 결론을 의미하는 개마라, 개마라라고 불렸습니다. 개마라의 의도는 미슈넛과 보랩도를 조화시키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경우 법이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라비에 맞춘 적절한 해석을 하거나 아니라면 조언하는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한라카에 따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들 개마라 선생님들을 아모레임 또는 번역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대중들에게 미슈너의 어려운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번역사로만 분류되는 아모레임은 미슈너에 반대하는 다른 타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미슈너의 정신에서 벗어날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그들이 동의한 타나의 의견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아모레임 기준 3세기, 현대 기준 5세기 말에 살았던 라비나와 알, 아시는 개마라를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처음은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개마라를 정리하기 위해 두 번째 시도합니다. 브랜이도 그들은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죽었으며 개마라는 화레로즈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커지고 있어 칼리지의 운명을 예견했던 품베드타에 위치한 사버레임 칼리지의 총장인 러버너 호세가 나타날 때까지 손에서 손으로 전형되는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러버너 호세는 다가오는 어두운 날들의 아모라 원고가 분실되거나 변현될 것을 오래하여 모든 동시대의 동료들을 불러 모았고 서둘러 탈모드를 폐쇄하였으며 더 이상의 내용 추가를 금지했습니다. 이런 서두름은 부적절한 배열, 수많은 반복, 추가를 가져왔으며 탈모드에 대한 씁쓸하고 잔인한 반대자들의 작성된 그레탈모드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러버너 호세는 칼리지를 17년간 운영하였는데 각각의 주제에 대해 적절하고 비판적인 검토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으며 많은 이론들이 추종자들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적들에 의해 비밀스럽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때를 표현하는 말로 알 아시의 것은 날조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탈모드 전체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지만 아모레임에서 유래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알 아시와 그의 아들 말과 같은 탈모드 관계자의 그것을 적용하거나 그와 유사한 표현의 족장이나 선지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모드의 폐쇄는 이 물질의 유입을 막지는 못했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라바난 사브라이와 가오님을 통해 쓸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개마라 저세에 주된 목표는 미슈나가 모세율법 이후 유태인 종교와 민법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미슈나를 연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토론과 추론의 완성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바로 그 말과 글자를 성서 자체만큼이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 성스러운 것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때때로 군더더기 같은 단어나 글자에서 조차 결론을 내립니다. 종종 그들이 미슈나가 그들의 시대에 확립되어버린 관습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미묘한 질문과 세밀한 토론에 의존했고 그들은 다른 점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데 성공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구전법에 반대하고 서면법 아마도 성경만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는 여러 파벌의 주장을 반박하고 반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마라의 라비들은 성경에 명기되지 않은 주제를 다룰 때에는 출처가 어디예요?라는 미날란을 이야기하며 어디에서 추론한 거예요?라는 의미로 미노 헨미리 라고 말해왔고 다른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주제에 대해서는 감탄사로 패시타라고 해왔습니다. 쓸모없는 관습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기원을 가진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할라카는 어떤 목적으로 언급되었습니까?라는 뜻으로 르마이 히네타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탈모드의 일반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